뇌짱, 왈짱, 몸짱, 뱃짱을 가지고 있는 정계선입니다. 5년 뒤에 저는요. 부모로부터 방임 확대, 유기당하고 있는 학생들, 아동, 청소년들을 그룹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그룹품을 만들어서 센터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딱 5년을 보니까 27년도더라고요. 27학번 서정대 학생들을 강의하고 있을 교수를 계장입니다. 저를 교수로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. 지금 이제 3학년을 편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앞으로도 꾸준히 해가지고 우리 꿈 마을을 빛내고 또 이렇게 꿈 마을의 인연은 참 커요. 또 우리 저렇게 박정희 원장님, 다들 원장님, 원장님이라도 저는 이렇게 그냥 언니라고 막 대들어요. 정희연이와 더불어서 우리 꿈 마을을 좀 키우고 또 우리 또 서정대를 또 토대로 해서 꿈 마을을 토대로 해서 또 우리가 큰 꿈을 또 키우고 있는 것이 있어요. 아마 이 꿈 마을을 계기로 해서 아마 우리 모두가 큰 무대에서 아마 대강영, 강사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또 시간 되는 대로 저도 일하고 있지만 시간 되는 대로 이 꿈 마을에 와서 같이 이렇게 같이 강사님들과 많은 시간 나누고 싶고요. 너무 너무 못해요.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오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이제 얼굴만 이렇게 뒤매는 그런 적인데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저도 열심히 와서 하고 여러 가지 배우는 데 앞장 서고 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